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황유형 멘토입니다. 어떤 종목인가요? 넷마블인데요. 넷마블? 네, 84,350원에 10%입니다. 지금 8만원대라고 말씀하셨나요? 네, 84,350원이요. 84,350원. 그리고 이거 오래된 종목이군요. 네, 꽤 됐습니다. 그러니까요. 자, 이게 1년, 2년, 거의 3년째가 다 돼가는 것 같네요. 3년이 넘은 것 같아요. 10만원대에 사서 물타기를 해서 단가가 낮아졌군요. 그런데 단가가 낮아진 것 치고는 가격이 좀 있어요. 빨리 사셨나 봐요. 그렇죠? 좀 일찍 사셨네요. 원래 추가 매수라는 건 최대한 많이 기다렸다가 정말 이 가격 밑으로 더 빠질까? 라는 생각이 들 때 추가 매수를 해줘야 되거든요. 보통 조금만 빠졌을 때 바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단가가 잘 안 떨어져요. 넷마블이 좀 많이 답답할 거예요. 지금 주가도 계속 잠잠하고 올라가지도 않고요.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도, 2023년도도 지금 적자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안 좋고. 그런데 게임주들의 경우에도 실적도 분명히 중요하긴 해요. 하지만 우리가 일종의 분위기, 시장의 분위기를 좀 많이 타요. 게임주들의 경우에는. 개별적으로 실적 발표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하지만 게임주들은 보통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. 그리고 게임주들이 움직일 때는 보통 코스닥 시장이 강할 때 움직이거든요. 그런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강하지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들까지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 넷마블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최악의 실적을 좀 벗어나고 있는 단계라서 거기서 주가도 지금 최악의 구간을 좀 지나가고 있는 단계로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지금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매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. 그런데 넷마블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넷마블은 게임 회사잖아요. 그렇죠? 게임 퍼블리싱으로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회사는 아니에요. 기획력이 그렇게 뛰어난 회사는 아니에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넷마블은 위쪽으로 7만 원 정도 있죠? 네. 7만 원 정도 자리에 왔을 때 힘이 없으면 그때는 나오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. 7만 원 정도요? 네. 7만 원 위로 올라왔는데 거기서 힘이 없으면 그때는 정리했다가 다음 기회에 더 싼 가격에서 접근을 하든 다른 방법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만약에 7만 원 가격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힘이 강하면 그러면 8만 원까지도 더 보셔도 괜찮아요. 모든 문제는 7만 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지금 좀 지켜보셨다가 7만 원 왔을 때 힘이 좀 빠지면 그냥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힘이 좀 있다면 8만 원까지 보셔도 돼요.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게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.